한국수력원자력산화기관의 고위 간부가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평소에도 부서 운영비 마음대로 쓰고 여직원 희롱하고 이랬다는데, 이 간부의 기막힌 비의행위, 박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. 한국수력원자력산화기관 1급 직원 A씨, 의사 출신인 A씨는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이 대상인 의료활동을 위해 보관하던 향정신성 의약품을 빼돌리다 적발됐습니다. 직원을 시켜 졸피뎀, 디아제팜 등 마약류 161정을 공식적으로 사용한 것처럼 꾸민 겁니다. 한수원은 A씨가 서류를 위조해 마약류들을 빼돌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. 실제로 A씨의 사무실 옷장에서 또 다른 마약류인 잔악스 백정이 무더기로 나왔습니다. A씨는 이 마약류를 사용한 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A씨는 또 여직원들에게는 안고 싶다고 성희롱하고, 남자 직원들에게는 폭언을 일삼아 일부 직원은 자살 충동을 느낀 것으로 한수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. 사무실 운영비로 가습기를 사거나 개인 경조사비를 내는 등 모두 908만 원을 쓴 사실도 감사에 적발됐습니다. 결국 A씨는 올해 3월 정식 재판에 회부됐고, 5월 한수원에서 해임됐습니다. TV조선 박지호입니다.